이 방역전쟁의 나날 거열 속에 시비 아르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과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박수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연매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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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